지금 현재 페이스바 유튜브를 통해서 정부의 생방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에게 우리 추미연 가수가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좋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? 네 이창희씨 노래예요. 이분은 제가 강주에서 전국 가요열전에서 같이 했던 가수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또 이왕이면 제가 같이 PR도 좀 하면서 그분도 저 제너로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나눠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. 많이 사랑 부탁할게요. 네 추미연 가수뿐 아니라 다른 타 가수분들도 정말 인기 있는 가수입니다만 우리 추미연 가수가 오랜만에 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죠. 네 반갑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 것 같는데요. 더욱더 힘내시고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말씀도 참 잘하시고 역시 우리 추미연 가수도 김해 인지대학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번지수는 제가 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. 자 우리 추미연 가수의 두 번째 무대에 엄마의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삼지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풍마늘에 한 영안 손마늘에 한 소녀아 Tina 태 ما인 총강 선생님 이야기 아기 붉어 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예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예 오늘 따라 눈물이 납니다 부엌에서 들던 엄마의 그 노예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만나고 죽고 아디아디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못 알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밀고 가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감사합니다 처음 없던 작은 아이가 이젠 나이를 먹었죠 세상 살이 힘들어 지치지는 날이면 듣고 싶으노 엄마의 노래 눈에 만나고 죽고 아디아디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알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가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어디가 하하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그 세월이 너무 미워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